온전히 많기로 왔어요 수진이도 들어왔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 여기 어디냐면 심악산이에요 심악산 정상 신기하구만 왔다 갔다 해요 먹으면 찌고 운동하면 또 빠지고 마스크 끼면 자꾸 못 아는 것 같아 안녕 안녕 화이팅 화이팅 했죠? 그냥 큰 소리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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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